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리스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선교 작품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원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한 또 30주차 기한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원교회는 오직 선교라는 두 글자를 언약으로 붙잡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른 단체와 또 기관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고 바로 우리 예원교회만이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세상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금요일 우리 금요기도일 때 또 예원 선교 여정 또 행사 영상에서 우리 기한 중지자분들이 또 선교란 무엇일까 또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설레임이다. 지속이다. 또 강소로의 시작이고 예원의 끝이다. 그런데 우리 다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선교는 생증명이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유가 바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기한 또 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2, 3, 7나라 보그마의 서밋으로 선교 작품을 만드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 지상 대명령인 것입니다. 선교의 빈 곳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 어제 서론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전도 종족은 숨겨진 종족, 미개척 종족, 미침투 종족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전도 종족은 외부 도움 없이는 절대로 종족 집단의 보그마를 이룰 수 없는 그야말로 기독교 신자들이 그 내부 조직에,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종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어떤 선교적인 지원 없이는 스스로 자립적으로 보그마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종족을 일컫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그것도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 미전도 종족으로 여전히 보금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텐포리 윈도우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의 그 지역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집결되어 있고요. 아시아 지역 및 북부 아프리카를 커버하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바로 이 텐포리 윈도우입니다. 미전도 종족의 약 95%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이자 또 시대적인 요청이고 또 우리 유용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들어온 지 136년이 되는 해입니다. 알린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당의 보금이 들어온 지 136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짧은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놀랄 만큼 경의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들이 한국에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고 또 우리가 1988년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되어지면서 더 많이 성교가 더 활성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금의 불모지였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이 조선 땅 현장에 이제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이 또 파송하는 제2의 선교대국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예원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선교 두 글자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예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 영직인 초심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세계 현장의 빈 곳을 향하여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최대 위기 속에 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멋진 선교 작품을 남기는 우리 기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의 플랫폼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마지막 부분에 항상 선교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역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온 천하에 달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은 역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바로 진행되어진 모든 선교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성령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 역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면 타 문화권의 복음화가 바로 선교입니다. 이러한 선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전도자고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증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나를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웅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역시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웅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웅구원이 목적이 바로 선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마테마가 누가 유한복음은 이 사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 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바로 협소한 국소주의, 민족주의에 매인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아니라 열방사상을 갖고 결국은 전 세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주의와 잘못된 선민의식에 매여서 선교사상, 열방사상을 다 놓치다 보니까 때로는 노예 만들고 포로 만들고 소국 만들어서 각 나라로 흩으시는 겁니다. 그 나라의 복음 가진 그 한 제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또한 다시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니누엘을 알아낸 이 선교 명령 지키지 않을 때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서라도 니누엘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리리의 한 산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28장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서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은 선교 비전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선교의 플랫폼이자 발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다. 바로 구원자라는 그 이름값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친히 이 지구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되속과 나가 부활사건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자 22절에 가로운 유다의 죽음으로 새로운 제자 마태를를 뽑았을 때도 여전히 부활의 증인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기준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능력있고 인품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부활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종교 메시지로는 절대 2, 3, 7 나라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전도하고 또 성교한다고 많이 나갑니다. 그러한 성교사들이 있고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계속해서 종교가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영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사망의 건설, 죽음의 건설을 깨트리신 이 부활 사건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것만 말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빌리그레안 목사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만일 저 그리스도였다면 나는 무엇을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몰트만 교수 역시 구약의 창조라는 산과 신약에 있는 부활이라는 산을 정복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으로 절대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창조 사건이오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창조되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학적인 이성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창조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날마다 누리고 체험함으로 나아가 2, 3, 7 보그마의 주옥으로 이 부활의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번째로 2, 3, 7 선교 비전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의 메시지가 바로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존 메가도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요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마태복음 전체 부분을 놓친 것이다. 그만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세를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모든 것 또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바로 이 말씀은 선교 안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명령하시죠.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이고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중요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분사형으로 가라라는 것은요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가정과 또 생업과 학교와 또 모든 지역 현장은 천국 대사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지 부임지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 가장 궁극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시 영혼을 살리는 제 생산의 응답을 누리는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가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는 강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 3, 7 선교 비전의 핵심이 제자 세우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양육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응답을 또 동일하게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줄강된 2, 3말 기억하시죠 여러분 선교 제자가 됩시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지만 반드시 우리가 제자의 응답을 누릴 때 또 그런 제자, 나와 같은 제자를 세워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일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원의 다문화센터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내 220에서 300만의 다미족들 영적인 거리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정말 다문화 보금화와 그들을 제자화시켜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나라로 역파송시키는 응답 그것이 바로 제자화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줘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사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교회화 되어지는 그런 정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병을 고치고 또 이 보금을 전파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명령을 주시지는 않았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선생이고 또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승천하실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뭐라고 그러셨냐 가르치는 책임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선교와 관련된 말씀과 또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선교에 대한 자료들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고 세계교회는 이 선교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고령화에 대해서 어느 선교사님이 글을 쓴 걸 봤거든요. 그것은 선교지의 선교사의 고령화는 한국교회의 고령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그대로 세계 선교지까지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러드 선교사를 발굴하고 세우고 차세대 선교사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렘런트라는 그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후대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부응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살고 또 선교지가 살아나는 응답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까지? 그리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재생산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지금 렘런트 위원회는 모든 부서들이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첫 스타트로 제가 성기고 있는 세가족국이 어제 온라인 수련회를 했거든요. 부서별 온라인 콘텐츠가 개발되어지는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되어지고 있고 저희는 7월 12일 날 작업 풍분 목사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미션이었지만 그 말씀을 잡고 도전했습니다. 도전하니까 여러분 되더라고요. 저희 58명의 EBS 의원들이 각 초소에서 동일하게 실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된 말씀과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정해진 시간 안에 58명이 미션을 클리어하셨어요. 다 단체 틀이 있고 동일한 시간에 인증샷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모이면 여러분 단체 사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보냈다 안 보냈다가 아니라 시공관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서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보금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온라인 수련회때도 강의를 했지만 이미 이단 사이버 종교는요 50개국에 가까운 나라의 언어들을 다 통번역해가지고요 이미 우리 사실 늦은 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들은요 세련되게 모든 온라인과 SNS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존 웨슬러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습니다. 내 거 내 문제 내 가정 내 후대에만 우리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 아직 안 왔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라는 것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미완의 시간표 속에 아직 선교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2, 3제 선교 미선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나라는 개인도 담아지지 않았던 우리가 감히 쉽게 말은 하지만 237개 나라를 품는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들 가운데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되는 선교사는 단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그들한테 가지 않는가? 선뜻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회의 선뜻 한국교회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약간 비판적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신 때문에 또 절대 미전도 종족들은 그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부신학 때문에 사실은 많이 파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계와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기도 분명히 예레미야 1장 5절에 우리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너 입에 내 말을 두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를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내 형편, 수준, 환경, 능력 따지면 우리는 절대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능력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무능한 우리나 누구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로운 일을 하나 해가지고 죄인에서 의인된 거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일을 안 하고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결코 정지함이 없는 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줄 여러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건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시덜 마가다나빵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그 비겁쟁이들이 그 겁쟁이, 배신자들이 나중에는 당당히 전세계로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로 순교자의 바늘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 인도다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세가 내게 주어졌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마태복음 1장 철저하게 인마 누엘로 시작해서 28장에 함께 하겠다는 인마 누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마 누엘의 비밀이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하는 모든 현장 속에 가장 든든한 전도자의 배경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내가 설사 이 현장을 떠나도 이 현장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을 세우고 있는가 목사님 그거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선교제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보금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 현장에 빈 곳을 파고들고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파성하고 도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그런 고우 앤 샌드의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특별 여러분 우리 예원에 파성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선교지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브리스트가 부부처럼 정말 고우 앤 샌드 선교 경제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 주시고 영역 주시고 오력 충만한 선교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성했던 안디옥계처럼 2, 3채 선교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예원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계회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웰링턴 장군에게 선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선교는 마치 행군 명령과 같은 것이오 이것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스월드 스미스 목사 역시 왜 어떤 사람은 두 번씩 복음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어야 하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 소식조차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52조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는 마시지 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고 이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더더욱 재림에 대해서 들어도 잘못된 이다사이비들이 말하는 잘못된 이런 재림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한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변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우리 지역의 우리 가문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의 후대가 선교 속에 있는 응답을 누리시고 이 삼시의 선교 작품을 남기는 우리 기한의 인생 되시기를 또 기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